전 세계 우울증 환자 3억 5천만 명 중 10%만이 전문가의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한인은 정신질환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개인의 고통으로 여기고 감내해 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스터아재단이 헬프라인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에스터아재단이 10월 10일 세계정신건강의 날을 기점으로 멘탈헬스퍼스테이드 헬프라인 봉사를 시작합니다. 헬프라인은 멘탈헬스퍼스테이드 교육을 받은 봉사자와 전문상담가가 전화를 통해 상담자의 힘든 마음을 나누고 같이 해결을 고민하며 서로를 돌보는 상담 서비스입니다. 익명이 보장되기 때문에 더욱 편안하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에스터아재단은 헬프라인을 시작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전문가의 교육 아래 봉사자들을 교육해왔습니다. 에스터아재단 헬프라인 번호는 800-713-9336번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이 밖에도 에스터아재단 웹사이트를 통해 정신질환과 예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